고춧가루 버터만 녹아있으면 금방 됐을텐데,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려있는데, 버터, 녹인 버터를 여기다 넣어서 섞어줄게요. 반죽이 정말 간단하지? 네. 신경 쓸 것도 없고? 네. 반죽이 정말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반죽이 정말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랩핑 랩핑 해가지고 조 바뀌니까 거기다 조 이런거 써요 랩핑 랩핑 해가지고 조 바뀌니까 거기다 조 이런거 써가지고 냉장 휴지 30분 시킬거야 알겠지? 가서 재룩에 어디에 가면 돼? 어디에 가면 돼? 어디에 가면 돼? 됐니? 얘도 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짜면은 덜어내기가 불편하니까 조금 작은듯 적은듯 짜가지고 나중에 적으면은 추가로 더 짜면 되니까 너무 많이 짜지 말란 말이야 예? 공소가 안되나요? 칠판에 써있듯이 한 80% 정도인데 얘가 짜주고 나면은 옆으로 퍼진다고 반죽이 지르니까 그래서 느낌으로는 한 뭐 60-70% 정도 짜주는 느낌으로 짜야 80%가 된다고 퍼져서 많아 중국어 친구들이 짱ад고 그래서 마드렛내가 잘가지고 맛있게 익었네 그 다음에 파운드 케익하고 감사합니다.